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땡구입니다. 제가 요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. 좀 더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다보니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구소를 하나 차릴 생각인데... 어디 같이 일할 사람 없나? 땡구 형, 잘 지내? 이야, 월축! 축하한다! 어? 뭘 축하해? 너를 내 연구소 직원으로 뽑아줄게. 연구소? 무슨 연구소? 땡구의 한국어 교육 연구소. 그럼 내가 형 밑에서 일하는 거야? 어. 너한테는 엄청난 영광이지. 연구소는 어디 있어? 사무실은 아직 필요 없어. 넌 그냥 내가 조사하라고 하는 거 조사하면 돼. 돈은 얼마나 줄 건데? 돈? 글쎄. 얼마가 좋을까? 많이 줘야지. 나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거 알잖아. 많이? 흠. 그거 알아? 내가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너는 어쨌든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사실 너가 내 밑에서 일하도록 대본에 쓰여 있거든. 대본? 어. 대본. 대본. 그렇지 않으면 선태형이 애초에 널 그리지도 않았어. 선태형? 선태형이 누구야? 어... 몰라도 돼. 내 이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형 밑에서 일한다고? 어. 그러니까 같이 일하자. 재미있을 거야. 글쎄. 이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태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. 할게. 그치.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축하한다고 말한 거야. 내가 왜 한다고 했지? 지금 내 자신이 믿겨지지가 않아. 그럼 첫 임무를 줄게.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떠한 점들을 어려워하는지 알아봐. 지금이라도 거절하면 될 텐데 왜 그 말이 안 나오지? 그건 네 마음속 어디에선가 이 일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. 말도 안 돼. 하다가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. 흠... 그냥 할게.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. 옳지. 그럼 첫 임무 잘해봐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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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